아 뭐 있다고! 내가 만만해? 아 뭐 있다고! 뭐 좀 사귀지? 경훈아 돈도 없는데 무슨 말이야? 하와이 거 왜 이렇게 항상 말씀이야? 제 계약을 하겠다는 거야! 알겠다는 거야! 신과정 니가 맡을 거야? 하와이요, 하와이 시안 하나 할까요? 이분이 마지막 시회야 계속 화장만 할 거야? 반가워요! 하와이 멤버? 하와이! 여기도 내가 잘 말해놨어요 고마워 어떤 짓인데? 지금 계절 시리아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 잘 지냈어요? 일한다? 니가 가라 하와이 고마워 여름 kostgo 하와이 마센터